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가 뭔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 공개는 10분 뒤에 고정 댓글에서 하겠습니다 봅시다 제목 본인 스스로가 명품이라며 내가 가진 가방들 싹 무시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게다가 택배로 빌려달라고 꺼져 이 거지야 원제 명품 가방을 택배로 빌려달라는 친구 먼저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제 친구가요 이번에 자기 아는 지인 돌잔치에 가야 되는데 들고 갈 게 없다며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는 가방을 좀 빌려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가방을 말하는 거냐라고 되물었더니 제가 몇 달 전에 산 샤넬 가방을 얘기합니다 주기 싫었죠 미쳤나요 근데 여기다 대고 바로 안돼 이렇게 말을 하긴 그래가지고 어머 그건 라지 사이즈라 니가 들기엔 좀 커 이러면서 거절의 의사를 살짝 돌려서 말을 했더니 이 거지 같은 게 말귀가 어두운 건지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을 무시를 하는 건지 그래? 그럼 다른 건 또 뭐 없어? 지금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좀 보내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기분이 좀 뭐랄까? 음? 얘가 지금 뭐야? 맡겨놨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진조차 안 보내는 건 좀 그래가지고 일단 찍어 보내줬어요 얘가 좀 멀리 살거든요 물론 줄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뭔데 가지러 올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 정신나간 년이 택배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택배로 자기가 여기까지 올 시간이 없다면서 말이죠 진짜 순간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야 김콩콩 너 지금 제정신이냐? 천만 원이 넘는 가방을 택배로 어떻게 보내? 이러니까 얘가요 코빵기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아니 가방이 무슨 천만 원이 넘어가 그리고 그거 우체국 택배 보험 되니까 걱정하지마 빨리 보내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얘 진짜 말하는 거 엄청 쿨하네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지가 가방 주인인 줄 알 겁니다 참고로 얘가 빌려달라는 가방이 흰색인데요 거기 맞춰서 옷을 주문하는 중이라면서 지금 결제 직전이라고 빨리 답을 해달라고 해요 제일 어이가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니 이건 안된다 했고 다른 가방들도 대부분 500에서 7,800 하는 거라고 말을 하니까 뭐가 그렇게 비싸냐면 뻥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2,300 정도 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아니 돈 2,300은 뭐 적은 건가? 안 그래요? 혹시 우리가 오래된 친구여서? 그래서 너무 편한 사이라 그런 건가? 제가 가방이나 신발 등 명품을 살 때마다 태클을 걸며 농담인 듯 비꼬듯 말해왔던 애라 그런지 왠지 더 기분이 찝찝하고 더럽고 그지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 친구가 자기 결혼 준비할 때 저한테 야 너 같으면 일반 금음방에서 1캐럿 할래? 브랜드 다이아 좀 작은 거 할래? 라고 물어왔을 때 제가요 음 요즘 사람들 1캐럿은 잘 안 끼고 다니지 않냐? 나 같으면 반지는 그냥 적당한 걸로 하고 남는 돈으로 가방 하나 살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었고 이때 얘가 음 나는 내가 명품이라 명품 가방은 안 들어도 돼 이러면서 또 콧방귀를 끼웠단 말이죠 근데 당시 제가 얘한테 예물로 가방을 사라고 권했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얘가 3년 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는데 현지 시장에서 3만원 주고 샀다는 그 짝퉁 가방을 제 앞에 들이밀며 완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야 봐봐 어때? 니거랑 똑같지? 내가 말했잖아 진퉁은 살 필요가 없다니까? 뭐 털어 그 비싼 돈을 주고 사? 이렇게 3만원이면 진짜랑 똑같은 거 사 올 수 있는데 알았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너도 이런 거 사? 라고 말을 했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거에요 근데 그거 누가 봐도 바로 짝퉁 티나고 엄청 허접해 보였는데 본인은 끝까지 똑같다는 생각을 하더라구요? 아니면 그냥 인정을 안하는건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후자 같네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요? 아예 안 사면 안 샀지 짝퉁은 사지 말자 이런 주의고 또 짝퉁 가방 판매 수익금이 범죄집단 활동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짝퉁 사는 거를 저는 솔직히 되게 한심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보세나 디자이너 브랜드를 사는게 낫지 사실 그래요 요즘 국내외 디자이너 브랜드나 보세 가방들 디자인도 그렇고 사용한 가죽도 그렇고 딱 봐도 좋은 상품들 되게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런 규지같은 짝퉁을 사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또 전에 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40인데 그런 만큼 너도 제대로 된 가방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부부 동반 모임 같은데 나갈거고 할텐데 말이야 짝퉁은 좀 그렇잖아 라고 했더니 음 아니 내가 들면 짝퉁도 진짜처럼 보여 그런건 자존감 없는 여자아이들이나 쓸데없이 돈지랄 하는거고 그렇게 의미없는 가방으로 자존감 채우는거야 명품 가방 사주고 또 그걸로 때리는 남자들도 있다고 하던데 야 너도 조심해라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블라블라블라 늘 이렇게 저를 비꼬고 명품을 폄하하던 애가 지금 지가 싫어하는 남편 회사 동료 돌잔치를 가야된다며 그 여자의 기 좀 죽이게 가방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저만 어이없고 웃기는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도 20년 우정이라 살짝 고민이 되긴 했지만 가방 가격도 또 가치에 대해서도 모르는 이 친구한테 빌려주기 싫어서 거절을 한 제가 이기적인건가요? 솔직히 그런것도 있어요 아우씨 가방이게 뭐라고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거든요 여하튼 일단은 거절을 했고 그랬더니 얘가 다른거라도 좀 저렴한걸로 빌려달라는 상황인데요 역시 좋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는거겠죠? 그냥 딱 못된 마음 먹고 그동안 저를 비꼰 것처럼 저도 똑같이 팩폭으로 한마디 해버릴까요? 야 이 그지야 라고 말이죠 댓글 1번 제가 다른거 모르겠는데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빌려주잖아요? 장담하는데 그 가방 절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진 않을겁니다 그 친구 심보를 보니까 고의로라도 흠집을 낼 사람이에요 2번 보통은 친구에게 명품가방 빌려달라는 말 자체를 안하죠 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니가 가지고 있는 그 짝퉁 가방 가지고 가 라고 하세요 괜히 뭐 친구고 의리고 어쩌고 하면서 빌려줬다가 지저분해지면 그땐 친구가 뭐가 없을걸요? 그러니 그냥 그 친구랑 어색해지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안 빌려주고 3번 아니 뭐라? 흰색? 샤넬을 택배로? 그리고 그거 진짜 어이가 없네 그거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을 땐 김치국물 묻은 채로 받게 되실텐데 그래도 괜찮겠나요? 4번 이거는 그러니까 빌려줘도 손절 안 빌려줘도 손절할 사이 같은데요? 그럴거면 가방이라도 지켜야지 지금 바로 손절하세요 5번 음? 저 여자 진짜 미친건가? 특히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선택지가 아예 안보이네 어이가 없구만 빌리는 입장에서 지가 직접 와가지고 사정하고 읍수하고 빌려도 안 빌려줄 판에 택배로 보내라 천만원짜리를 아니 이 망할 년이 뇌를 꺼내가지고 택배로 시궁창에 보냈나? 음? 6번 이거 택배기사가 잃어버렸다면서 안돌려주거나 일부러 스크래치 내고 야 명품이라고 하더니 별거 없네 내가 산 튼튼한 짭이 훨씬 더 낫다 등등등 일단 개소리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할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이랑 왜 친구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친구가 그렇게 없나요? 대댓글 어쩌면 돌려줄 때 동남아에서 산 그 짝퉁 보내면서 이거 보내면 눈치 뭔 채겠지? 대헷 이럴 수도 있어요 7번 아니 지가 명품이라면서요 그럼 맨몸으로 가가지고 확 눌러버리라고 해요 전날 그 당당했던 기세타 어디갔어? 어? 어디간가요? 8번 그거 빌려줬다간 절대 원상태로 못 받는다에 한표 아무리 비싸고 좋은거라도 자기 돈 안들인거면 막 쓰게 돼있어요 더구나 물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또 이게 무사히 돌아와도 문제가 되는게 이 한 번이 두 번 세 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분명 대형 사고 터져요 그러니 이거 우정이고 나발이고 단호히 거절하시길 바라요 막말로 이걸로 사이가 틀어질 정도면 언젠가는 틀어질 사이인거니까 차라리 이번 일이 생긴게 다행이라 여기시면 되는겁니다 알겠나요? 9번 하 이 언니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저 거지를 손절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는거야? 응? 그런거야 뭐야? 그 착한 마음씨로 그동안 얼마나 당하고 산거야? 뭐? 20년 우정? 나는 말이죠 만약 내 친구가 저렇게 나오면 천 년에 우정도 식어 아니 천 년 동안 좁해버릴거야 진짜야 뭐 저는 뭐 명품 이런거 잘 모르지만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차 차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명품이니까 차로 치면 적어도 한 벤츠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한 1억 2억 되는 벤츠를 빌려달라 보험도 없는게 친구 아이고 깝대기 벗겨야죠 더군다나 굉장히 부탁을 하고 업소를 하고 진짜 조심을 할게 이렇게 말을 해도 고민할 판인데 택배로 보내라 이거는 그런 뭐라고 하죠? 빌릴 자격도 없는겁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도 그죠? 아마 이거 명품을 잘 아시는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더 이렇게 막 화낼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거가 뭔지 댓글로 써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